내가 애들을 아무말 안하고 쳐다만 보면 어떤 반응인지 봐야겠다 뱃소리 뱃소리 내가 쳐다만 봐도 난리 뭐야? 어디가? 근데 꽁찌는 꽁찌이랑... 아니 그렇게 해야겠다 아무말 안하고 야 꽁찌 쳐다만 봐볼게 왜 안에 더 잘 안들어? 억지 책을 구워줍니다 제목을 해주세요 후회, 일정에서 놓고 젖은 날아가서 집사 2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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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사 1개 아 깜짝이야 야 반칙 아니 깜짝 놀래키는 거 반칙 눈싸움 하는데 집사 2개 에이 귀여워 아유 예뻐 엄마가 사랑한다 그런 거야 나 눈빛으로 하는 거 알지? 그럼 이제 엄마가 눈빛으로 사랑해 그런 거 알지? 따뜻한테도 해볼까? 바로 피했어. 날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은 거다. 저게 뭐야. 백설이는 내 눈 보자마자 기겁해서 도망가고. 꾼띠는 화내고. 타투는 바로 날 외면했어. 저게 뭐야. 저게 뭐야. 날들 서film에서 신경을 빌려준다. 나는 그녀시로 날 가득해 보다. 그런데 이럴 때 목소리 없으면 좋겠다. 이는 넉넉히 운어받아까? 내가 하자. 하자. 이는구나. 나는 내 눈 사이는 거.